해양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독도를 관할하는 동해 해경청장의 직급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조직진단참여단이 제시한 안건 7건 가운데 독도와 이어도를 관할하는 동해 제주 해경청장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올리는 것이 20.3% 호응을 얻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동해 제주 해경청의 구조안정과 신설이 17.5%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강원도의회는 동해 해경청장의 직급 격상을 정부에 3차례나 건의했습니다.